처리 기능 구현의 커리 작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현재 고객 테이블, 급여현황 테이블, 대여 테이블, 비디오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에 만족한 내용만 추출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하는 커리를 만들고자 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테이블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럴 때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커리를 작성할 겁니다.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면 화면에 커리 창과 아래쪽에 커리를 작성할 필드를 배치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테이블이나 필요한 커리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테이블 추가 창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제가 닫기를 한번 누를게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사용자가 닫으셨다면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언제든지 테이블 추가하셔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는요.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실 테이블을요.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두 개의 테이블은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요.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대여 건수, 대여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객 아이디, 필요한 필드를 일단 아래쪽에 필드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고객 아이디 필드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지우실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를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쪽 필드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필드도 고객 테이블에서 정보를 가져올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셔서 두 번째 필드에 배치하시고 그래서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데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데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는 대여 테이블에 가셔서 전화번호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가지고요. 몇 건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퀄이 디자인에 가시면 표시 숨기기에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요약에 묶는 방법을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몇 건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개수를 선택하시고 화면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전화번호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대여 건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대여 건수. 그럼 필드명을 대여 건수라고 입력하시고 콜론을 입력해 주시면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 다음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캡션은 대여 건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여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을 구하셔서 두 개 더한 거에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할 때 필드명을 대여 금액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대여 금액은 금액 플러스 연체료라고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필드명이 자동으로 대가로 처리가 되고요. 또는 직접 필드명을 입력하셔서 대가로 입력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묶는 방법은 두 개 더한 값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고객 아이디와 이름별 대여 건수 와 대여 금액을 구하겠습니다.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신 다음에 결과를 살짝 먼저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고객 아이디, 아이디, 이름, 대여 건수, 대여 금액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문제 첫 번째 커리 필요한 필드를 가져다가 계산과 작업을 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커리 문제는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연 배우를 입력하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별 영화 조회라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조건은 조금 있다가 작성하고 실행했을 커리 허리를 작성하고 나면 영화 제목, 그 다음에 주연, 그 다음에 감독, 공급처의 내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라고 추출하실 필드명 4개를 더블 클릭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공급처와 날짜에 오름차순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급처와 날짜 그럼 공급처에 대해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날짜는 필드를 추가하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오름차순 하래요. 그럼 날짜를 추가하시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름차순 하시면 돼요. 순서도 있어요. 날짜를 공급처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 날짜가 먼저 기준이 되고 두 번째 기준이 공급처입니다. 문제에서는 공급처 날짜순이니까 공급처를 먼저 배치하시고 그 다음 날짜를 배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은 매개변수 메시지를 통해서 조건을 입력받을 겁니다. 우리는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받을 건데요. 그러면 주연필드에 가셔서 조건식에다가 사용자가 값을 입력받으면 그 입력받은 값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영화 제목부터 공급처까지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연배우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개변수 커리는 대가로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를 입력하시면 돼요. 대가로 안에다가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요.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이제 쿼리를 실행하시면 매개변수 창이 하나 뜨실 거고요. 주연배우 입력하면 해당된 주연배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영화 제목부터 공급처를 표시합니다. 문제에서 매개변수에 주연배우 이름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주연배우 이름이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한번 볼게요.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면요.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영화 제목 주연 이렇게 있는데요. 주연이 기마늘 하나인 경우라면 바로 조회가 되겠죠. 기마늘이 여기에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기마늘 배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마늘이 포함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마늘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른쪽 닫기 비디오 테이블 현재 작성한 쿼리를 살짝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여기에 주연배우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변수를 작성하셨던 내용이 매개변수 값 입력이란 창으로 표시가 되고요. 우리 조건을 기마늘이라고 입력하면 기마늘이라고 들어간 내용을 찾아서 표시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딱 주연배우가 기마늘 하나만 한 명만 있는 데이터만 조회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기마늘이 포함된 기마늘이 혼자 주연하지 않고 다른 배우들과 같이 나온 내용도 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조건에 작성할 건데요. 앞에와 뒤에 다른 배우가 있어도 조회를 하고 싶어요. 다른 텍스트가 있어도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만능문자 별표가요. 만능문자 별표가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단, 별표를 사용하실 때는 앞에와 뒤에 별표를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도 되고 M% 연산자도 돼요. 앞에다가 문제에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L-I-K-E 만약에 생략을 하고 입력했을 자동 생성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입력했는데 별표만 입력했는데 라이크 연산자가 추가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가서 보게 가셔서 김하늘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김하늘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는 김하늘 주연 배우 혼자였던 빛 영화 제목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김하늘이 포함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커리 이름을 배우별 영화 조회 영화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창을 한번 커리를 닫아 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커리 배우별 영화 조회가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현재 문제에서는요. 주연 배우가 장동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건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화 제목 장동건이 포함된 영화에 대한 정보가 조회가 되는지 커리로 하나의 테이블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 테이블에 가면 고객 정보가 다 있겠죠. 대여 테이블에 가면 실제 대여를 했던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는 있는데 대여 테이블에는 없는 데이터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실 거냐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내용을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화면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대여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을 닫아 보시고 그 다음 저희는 고객 테이블에 가서 고객 테이블에 가셔서 고객 테이블에 가서 더블 클릭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그 다음 핸드폰과 성별을 가져다가 표시할 건데 이렇게 하면 그냥 고객 테이블에 필요한 필드만 추출해서 따로 커리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은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에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고객 테이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예요. 대여 테이블에는 전화번호 필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전화번호를 찾은 데 없는 내용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일단 대여 테이블을 닫아보시고요. 고객 아이디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에 없는 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라고요. 없습니까? 라고요. not in 이라고 연산자 작성하시고요. 어디에 가서 셀렉트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 from from 다음에는 테이블 명이나 쿼리 이름이 필요합니다.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찾았는데 없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이 같습니다. 라고 추출하고자 합니다. 따로 테이블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에 없는 거를 고객 아이디에 고객 아이디에는 있고 고객 아이디는 있는데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에 없는 내용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회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고객 아이디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고객 아이디가 있어요. 하지만 대여 테이블에 가면 전화번호 필드에 없었던 내용이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커리 이름을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라고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는 엑셀에서 피버 테이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커리이고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때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를 이용한다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나 여러 개의 커리를 이용한다면 직접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현재 예제에서는 대여 목록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거라서 우리는 마법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테이블이나 하나의 커리를 이용할 때도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이니까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마법사 클릭하시고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대여 목록 커리 아래쪽에 보기에서요. 커리를 선택하시고요. 대여 목록을 선택합니다. 대여 목록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어떤 필드의 값을 행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엑셀 피버 테이블에 왼쪽에 행에다가 어떤 걸 배치할 거냐. 문제에 봤더니요. 영화 제목을 왼쪽에 필드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영화 제목을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만약에 행에다가 두 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최대 세 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지금은 영화 제목별 하나예요. 그럼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로로 표시할 내용은 성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에다가는 대여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수에 대해서는 대여 번호를 가지고 대여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따로 어떤 특정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라 라고 조건의 문제가 나와 있다면 특정 필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본 대여 번호 선택하시고 개수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우리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디자인 수정 그리고 나서 쿼리 이름을 문제에서 성별 대여 수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대여 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영화 제목 필드가 핵머리 글 성별이 열머리 글 대여 번호를 가지고 개수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대여 번호는 핵머리 글로 개수를 표시할 건데 문제 보시면 영화 제목 옆에 전체 대여 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를 합계 대여 번호를 얘기합니다. 살짝 볼까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결과를 보시면 영화 제목 합계 대여 번호라고 들어 있죠. 여기를 우리는 전체 대여 수라고 좀 표시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신에 우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0 대신에 여라고 좀 표시하는 작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합계 대여 번호 대신에 저희는 전체 대여 수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성별에 마이너스 1 0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if 구문을 사용해서 앞에다가 iif xs에서는 if라고 쓰지 않고 iif라고 쓰고요. 성별 필드의 값이 조건을 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이면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넣으셔서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탔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네. 영화 제목 전체 대여 수 그 다음에 남 열하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 표시할 수 있는 피버 테이블처럼 액세스에서는 크로스텝 커리를 이용하셔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가셔서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커리 디자인의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업데이트 조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조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업데이트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조건은 반납 일자가 비어 있습니까? 라고요. 일단 대여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반납 일자를 가져올 거고요. 반납 일자가 비어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비어 있습니까? 이즈 널 입니까? 비어 널 값이 비어 있다. 이즈 널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 반납 자료의 경우 미 반납 자료의 경우 연체료 필드의 값을 연체료의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필드의 값을 금액 필드의 50% 값으로 그러면 금액 필드의 값에다가 금액 필드의 값에다가 50%가 곱하기 0.5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필드명을 업데이트에 그냥 금액 필드를 대괄호 처리하지 않으니까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우시고 얼른 필드명을 큰 대괄호로 묶어 주시면 돼요. 업데이트에 제가 금액이라고만 필드를 대괄호 입력하지 않으니까 앞뒤에 큰 따옴표 처리가 된다? 그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란 필드입니다. 라고 필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대괄호로 작성하셔서 금액 필드의 0.5% 그 다음 50% 값으로 반납 필드의 값을 반납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반납 필드의 값을 폴스로 업데이트 되도록 폴스는 숫자 0을 얘기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폴스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시고 커리 이름을 연체료 업데이트 라고 입력합니다. 연체료 업데이트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하시기 전에 좀 확인 좀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여 테이블에 가서요. 대여 테이블에 가시면 반납일에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하나 둘 셋 현재 화면에서는 저는 세 개가 확인이 되는데요. 비어있는 곳에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연체료를 계산할 건데 금액의 50% 여기 그러면 천원의 50%면 5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반납필드의 값은 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스 0을 입력한다는 건데요.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대여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셨고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작성한 업데이트 커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13개 행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라고 결과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버튼 눌러보시고 대여 테이블에 가시면 아까 우리 반납일자가 비어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500원으로 처리가 됐고요. 반납에 갔을 때 0으로 숫자 클릭하면 0으로 이렇게 입력된 마이너스 반납은 마이너스 1 미 반납은 0으로 이렇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리 작성하신 다음 실행까지 해보셨고요. 대여 테이블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연체료 업데이트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커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급여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급여 현황 테이블을 가지고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실 건데요. 직원 코드 추출하시고 부양 가족 수당 추출하시고 소득세 그 다음에 수령액 이렇게 4개의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현재 지금 이것만 실행하고 결과를 보시면 전체 대여 테이블 급여 현황 테이블에 있는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모두 그냥 직위 직원 코드 부양 가족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소득세 수령액 근데 지금은 수령액에서 가장 큰 금액 10개 항목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일단 10개 항목을 추출하시려면 수령액을 가지고 내림차순을 합니다. 내림차순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시면 이제 수령액이 큰 금액부터 표시가 돼요. 여기 첫번째 두번째부터 시작해서 10개 데이터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수령액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커리 디자인에 오시면 커리 속성에다가 여기에다 값을 10개 항목입니다. 1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시면 10개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커리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고요. 상위 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변환의 10을 쓰셨기 때문에 상위 값의 10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변환에 쓰지 않으셨다면 속성 시트에 오셔서 속성 시트에다가 값을 상위 값을 10이라고 입력하시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항목 커리 작성해 보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상위 수령자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일단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테이블을 가져와서요. 고객 테이블을 가져와서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과 성별을 표시하실 건데 여기에다 조건을 주실 거예요.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이름이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여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조건을 작성하냐면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앞에서도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을 조회하신 것처럼 Not In 연산자와 High Curry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고객 아이디에 가서 조건을 줍니다. 없습니까? 라고 Not In 연산자 작성하시고요. 어디에 High Curry로 Select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 필드를 찾습니다. From 대여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 이름은 대여 테이블 필드 이름은 전화번호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찾았는데 없는 고객 아이디만 추출 하고자 합니다.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져오셨던 필드에는 주소가 없어요. 주소 필드를 또 추가 해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에다가 비어있다. Is Null 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비어있습니까? Null 값입니까? Is Null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이 홍이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다가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홍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만능문자를 앞뒤에 입력하시고 홍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이크 연산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입력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 홍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이란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살짝 보기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에 홍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핸드폰 성별 까지 추출되어서 문제 대시된 내용과 동일하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커리 이름을 유령 고객 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령 고객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7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파일을 불러왔을 때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사원 상세 정보 커리 내용을 이용해서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 합계 평균을 표시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 문제에 우리는 커리에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부서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직위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기본급의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기본급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수당 합 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합 평균 평균 은 직책 수당 가 근속 수당 합 에 대해서 평균 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 하실 필드 이름은 수당 합 평균 이라고 입력 하시고 필드명은 직책 수당 더하기 근속 수당 더해 가지고 필드명의 자동 대가로 처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더한 값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기본급과 수당 합의 평균을 표시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시 형식은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에 선택하시고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일단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 부서명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었네요.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명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조건은 인연산자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안에 있습니까? 인 가로 열고 문제에 나와있는 부서 전산팀 홍보팀 아니 특별팀 홍보팀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살짝 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부서 지기 그 다음에 기본급의 평균 수당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급의 평균은 기본급 평균이라고 필드명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당합 평균은 계산을 통해서 작성한 부분은 가끔 버그가 있어요. 속성에서 분명히 통화라고 했는데 통화 기호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창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 지기 지급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보기에 가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기본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셨던 부분의 필드명을 기본급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여기 속성 시트에 통화를 줬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허리창 작업하신 걸 저장하시고 예 눌렀다가 지기 지급 평균 더블 클릭하셔도 아직 평균이 수당합 평균이 통화가 아니잖아요.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다시 한번 형식을 통화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보기에 가시면 이제는 수당합 평균이 통화 표시가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 저장하고 다시 해당된 쿼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쿼리입니다.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그 다음 쿼리에 사원 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필드 가져올까요? 직위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부서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인원수는 4번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필드 선택하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표시하실 필드 명은 인원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수령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령액을 선택하시고 수령액의 평균 수령액 더블클릭 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필드 명에 대해서는 평균 수령액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일단 제시된 이미지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는 배치하셨고요. 조건이 있어요. 매개변수 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개변수는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십시오. 그럼 직위 아래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매개변수니까 대괄으로 묶어서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결과를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직위가 현재 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직위 부서 인원수 그 다음에 평균 수령액 구해진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쿼리 이름을 직위별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오른쪽 직위별 조회 커리는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사원 상세 정보 커리 하나만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니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이용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커리에 가셔서 사원 상세 종보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첫 번째는 왼쪽에 부서를 가지고 부서별 부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행에다가는 부서를 배치할 거고요. 세로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개장 사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위를 가지고 열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더블클릭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이제 2023년 이후 입사자수라고 연도의 조건을 주실 거고요. 부서와 그 다음에 입사자 연도를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 따로 어떤 개수를 구했는데 개수에 대해서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기본 4번을 선택하고 개수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리의 이름을 2023년 이후 그 다음에 입사자 수라고 입력합니다. 2023년 이후 입사자 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좀 주셔야 돼요. 입사연도에 대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입사연도에 대해서 입사연도 우리는 입사일의 필드를 가져와서 아까 핵머리 글에서 하실 입사일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입사일을 가져와서 핵머리 글로 우리 부서 옆에 입사일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못 봤던 것 같고요. 핵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 조건에 오셔서 조건은 조건은 크거나 같다 2023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 그냥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날짜가 입사일에는 입력되어 있잖아요. 입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입사연도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 필드의 값에 연도를 추출하고요. 필드명은 입사한 연도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2023 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구해놓고요. 그 값이 2023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 작성이 되셨다면 보기에 가셔서 부서 그 다음 학계 4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입사 년도 개장 사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우리 합계 4번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셔서 부서 입사 년도 개장 사원 딜리트 누르면 안 됐었네요. 제가 제가 다시 보기에 가셔서 실행 취소가 아니라 4번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핵머리 글로 표시를 할 건데 핵머리 글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전체 전체라고 필드명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부서 입사 년도 전체 개장 사원 아까 거기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삭제를 해서 다시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해당된 레코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의 테이블이나 하나의 쿼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쿼리를 사용하실 때는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직접 필요한 필드를 추가 하셔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고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텝 쿼리 내용 살펴보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내용은 크로스텝 쿼리를 또 작성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직접 한번 만들까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테이블에 가셔서 사온 정보를 선택하시고 사온 정보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행과 열과 그 다음에 값에 대한 필드를 선택 직접 하나씩 선택하면 바로 만들어지는데 직접 만드실 때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행 값에 해당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상온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연 월별 부양 가족의 합계를 표시되도록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표시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하시면 되겠죠. 입사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우리는 연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연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입사일의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크로스텝 이에요.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 조금 전에 연도 이열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행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 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로 세로의 열에다가는 1, 3, 4, 5, 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입사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입사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월을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함수를 이용해서요. 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추출합니다. 입사일의 데이터에 월을 추출한 다음 저희는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행과 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에다가는 부양가족의 합계를 구하시오. 되어 있으니까요. 부양가족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행과 열에 교체하는 곳에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연도별 월별 부양가족의 합계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기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호봉이 사원갑으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건은 부서 오른차순 아까 아파요. 3번 오른차순 했는가 즈음 순간 부서는 부서부터 가져와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부서가 호봉이네 호봉 내용을 잘못 봤네요. 호봉을 가져와서 더블클릭 호봉이 사원갑으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이 그 값이 사원갑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까요? 그러면 호봉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의 조건을 조건을 사원갑이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면 호봉에 가서 세 글자를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사원갑입니까? 작성하셨고 지금 작성한 내용은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수정해 주시고 사원갑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특이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조건을 작성할 건데 호봉필드를 가져오셔서 호봉필드에 가셔서 조건에 특이 포함됐다 라고 하시면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특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다라고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별표 입력하시고 특이라고 입력하시면 특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이런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이라는 조건을 주셔도 되고 또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특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레프트함수도요. 레프트함수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호봉이라고만 필드 가져오시고요. 호봉필드 가져오신 다음에 조건에다가 사원갑으로 시작합니까 라고 주셔도 돼요. 그럼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원갑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레프트함수와 미드함수를 통해서 해당된 위치의 값을 추출하고 그 값이 사원갑입니까 특입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결과 보고 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보기에 가시면 보기에 가시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된 데이터 사원갑으로 시작하거나 특이 포함된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수정하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원갑 별표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조건에다가 사원갑 이라고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함수를 이용하셔서 호봉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사원갑입니까?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또 호봉에 가서 우리 사원정보 테이블에 가면 사원정보를 가면 특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으니까 미드함수를 통해서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 호봉 테이블에 가서 세 번째 세 번째 있었죠.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여기 오셔서 특이라고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사원갑과 특을 서로 행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결과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은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되셨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를 부양가족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 위쪽에 커리가 잘못 작성된 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위쪽 문제를 잠깐 보게 돼서 혼돈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볼게요. 2023년 이후 입사자 수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 정렬에 대해서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커리 실행 결과는 부서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 입사 연도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었던 조건을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래 문제 내용을 보다가 그 부분을 발견해서 오름 차순 오름 차순 하시고 결과 다시 한번 보시면 부서가 기획 팀부터 홍보 팀 이렇게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변경한 내용 저장 저장 하시겠습니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에 크로스텝 커리를 마법사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셔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조건에서 아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고 레프트나 미드함스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커리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번째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커리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셔서 필요한 테이블 이나 커리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입사일을 매개변수로 조건으로 입력할 거고요. 해당 날짜 이후의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필드 가져올까요? 입사일을 가져오시고 이름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부서를 가져오실 거고요. 호봉을 가져올 겁니다. 4개 필드를 가져왔고요. 조건에다가 입사일에다가 조건을 주실 거고요. 해당 날짜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입사일 크거나 같습니까? 이후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매개변수를 통해서 날짜를 입력받은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입사일 입력받은 입사일 날짜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후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실행해서 테이블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셔서 테이블의 이름을 재직 기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작성하는 커리에 대해서는요. 아 커리 이름이 재직 기간이네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의 이름 이름은 2020년 이후입니다. 다시 좀 수정할게요. 저장을 눌러서 커리 이름을 재직 기간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테이블의 이름은 테이블 만들기 가서 재직 기간이 아니라 2020년 이후라고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2020년 이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정보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질 건데요. 확인 버튼 누르면 총 30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2020년 이후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입사일을 확인해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한 입사한 데이터만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테이블 생성하는 커리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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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내역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이나 커리는 커리에 가셔서 도서 대여 내역 커리를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대여 날짜와 대여 횟수가 필요한데요. 대여 횟수는 고객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요약에 가셔서 개수를 구해서 고객명 필드명을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대여 금액이 있습니다. 대여 금액은 대여 가격에 대여 가격을 가져오셔서 합계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대여 금액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합니다. 필드명을 표시하실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대여 횟수 대여 금액 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 대여 날짜 필드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달에 대여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에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이라는 조건을 줄까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ETWEEN 라고 입력하시고 날짜 데이터는 샵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엔드 뒤에도 샵을 입력할 겁니다. 날짜 첫 번째 날짜는 2025년 7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 날짜는 2025년 7월 31일 까지 있습니다. 7월 31일 이라고 입력하시면 7월 달의 정보 해당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대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이제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대여 날짜가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대여 횟수와 대여 금액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과 이미지와 여러분 실습한 내용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대여 날짜 별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을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시면 커리 마법사가 있고요. 중복 데이터를 검색하는 커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아까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쓰신 것처럼 중복 데이터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고객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어떤 내용이 전화번호 필드가 중복된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고객 번호 고객 명 그 다음에 전자우편 제시된 이미지를 보셔서 필요한 필드 더블 클릭 하셔서 추가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리 이름을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라고 입력합니다. 중복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마침 누르시면 전화번호 고객 번호 고객 명 전자우편 표시가 됐나 확인해 보시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수정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을 삭제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고객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삭제 커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커리 디자인 삭제라고 선택하시면 어떤 걸 삭제할까요? 조건 주실 수 있고요. 조건은 핵심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 참고하고 있지 않는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번호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실 거고요. 조건을 좀 주셔야 되겠죠. 조건은 대여 도서 테이블에 가서 고객 번호가 없다라고 하실 겁니다. 없습니다.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하이커리로 셀렉트 고객 번호가 from 대여 도서 테이블에 가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 가서 고객 번호를 찾았는데 가져왔는데 없는 것만 우리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not in 연산자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작성한 내용 커리 저장 누르셔서 미 대여 고객 삭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총 7개 행을 삭제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예 눌러주시면 대여 도서에 없는 고객에 대해서 삭제되는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고객정보 테이블을 가져오셔서 고객정보 테이블에서 고객번호 뒤에 세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가져오시고 고객번호에 대해서 짝수입니까?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객번호에 뒤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그 다음 고객번호에 가서 심표 세 글자 고객번호 필드에 뒤에 세 글자를 추출했는데요. 그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면 조건에다가 0이라고 주시면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단 조건을 작성하셨던 내용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고객 번호 고객명 주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고객번호와 주소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짝수 고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커리 작성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중간에 끊어서 필요한 부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